저거 한거 보다 리프트 해봐 잡았다 잡았다 야 슈프리지 슈프리지 커리쪽에 사람 3명 있대 알았지 나랑 내가 거기서 죽여 오케이 오케이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야 영카 나 따라와 오케이 야 너네 빅틀이야? 빅틀이를 한 명 가고 있어 나 뭐냐 빅틀이를 한 명 가고 있다고? 치킨바 와쿠완쿠 와쿠완쿠 야 저기다 오케이 주저어 뭐라 야 DJ야 치키바 야 형생 MPC야 안녕 형생 MPC야 뭐야 너 패양색이야 뭐야 낙사했네 누구? 어 누구 낙사했어 어 우리 나이스 우리 나이스 형 왜이래 야 형성아 나 튕겼다 나